2023년 11월 25일 새벽 2시 28분입니다. 11월도 이제 다 갔네요. 그죠? ETC부터 보겠습니다. SK스케어 이런게 Q10 이런게 나왔구요. 매각을 원점. 지금 11번가에서 불풋 세일도 하고 있더라구요. 그래서 뭐 조금 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. 그리고 네오이즈가 스팀에서 사전 서비스 이런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을 했는데 솔로로서 이름을 새겼구요. 상 받았죠 상 받았고 그 다음에 3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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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저스틴 비버랑 믹스 해가지고 뭐 하나 또 나온다 그래요. 이거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나왔거나 조만간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게 있고 스위트홈 이게 1일 스튜디오 드래곤이죠. 여기 어 네 때 되면 네 나오겠죠. 어 이게 잘 되면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튈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그래도 조금은 추매를 해놔가지고 올리면 좋고 안오르면 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건데 일단은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이제 걸그룹 구성을 맞았다. 사진은 봤는데 사진은 봤습니다. 그 정도구요. 그 다음에 뭐 유진스 같은 경우도 빌보드에서 그 공연 같은거 그 무대 예전에 BTS 그 처럼 그 완전히 오픈된건 아니고 그 따로 그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그 관객 모아가지고 했는데 어 때깔이 엄청 좋은거 봐서 제가 봤을 때 요거 하이브에서 따로 주문을 한 것 같아요. 그 유진스 어 그 뭐 뭐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죠. 좀 되게 너무 그냥 인형처럼 나왔더라구요. 그리고 SKDND 요게 뭐 있었다고 요게 잠깐 올랐었습니다. 푸른기술 어 요런거 좀 나왔구요. 이게 또 매도가 찍어졌어요. 네. 그리고 유니슨이 요거 영국의 에너지 기업 어 요거 때문에 음 폭력이 좀 올랐는데 오늘도 조금 올라다 빠졌는데 이건 좀 더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요거 본입찰 요거 마감이 됐구요. 어 이제 조만간 이번 달 까지랬나 아무튼 어 요렇게 두개가 했고 됐고 어 적정가 뭐 지금 가격이 뭐 적정가 정도 된다라는 뭐 얘기가 있긴 한데 어 요거는 뭐 일단 급등급락 나올텐데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일단은 음 오르더라도 좀 냅둘 것 같긴 합니다. 급등급락 심할 건데 나중에 좀 더 모을 생각이긴 해요. 그리고 최근 뭐 흥하이온 좀 올랐었고 중국 물동량이 좀 늘어나야 될텐데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. 12월달에 어 내일 저기 한중일 그 그거 하거든요. 저기 외교장관이던가 뭐 만남이 있습니다. 12월달에 아마 어 시진핑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대통령이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죠. 뭐 대만 얘기 미국에서도 안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안하고 또 오펙 가서는 또 가서 또 인사하고 이런게 좀 앞뒤가 좀 다른 뭐 이런게 나와가지고 아 12월이 살짝 애매한데 아무튼 뭐 음 이런 것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 영국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송전앞 그 한전에서 그 하는걸 민자로 또 좀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요. 몇 빚이 많으니까 민자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음 가격을 정부에서 눈치 안 볼 수는 있겠죠. 근데 어 우리나라 글쎄요 뭐 좀 애매합니다. 일단은 뭐 한전에서 어느정도 컨트롤 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게 가격이 지역별로 뭐 이런 걸로 또 다른게 또 바뀔 수가 있겠다. 좀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. 뭐 이런게 있었고 어쨌든 뭐 망을 새로 한다거나 뭐 어떤게 뭐 이런저런 뭐 재건 이슈도 잠깐 나오니까 그런거 할 때 괜찮을 거구요. YG 요게 그 YG 플러스를 다시 좀 샀는데 그 일단 한 명은 나갔죠. 여섯 명이 됐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영국에 이번에 갔습니다. 네 명 다 가가지고 무슨 뭐 무슨 뭐더라 훈장 뭐 이런거 좀 받았더라구요. 예전에 뭐 아델이라던가 또 누구였더라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아티스트들이 받았던 것들을 받았습니다. 아무튼 뭐 그랬고 윙이 푸드가 실적이 뭐 무난한데 그래도 뭐 상승 추세 계속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. 뭐 좋은거죠. 오늘 그래도 오늘 좀 더 샀습니다. 에스텍스 부터 보겠습니다. 에스텍스 에스텍스가 요렇게 들어 올리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 거래하는 딱 그거에 맞춰서 오픈을 했어요.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잘못했네요. 22일날 좀 많이 팔았고 23일날 이제 전량은 아니고 한 주 딱 빼고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본 계좌도 다 정리를 한 거예요. 그냥 안 들고 있으면 나중에 또 작업할 때 또 검색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한 주 남겨놨고 잘 팔았죠. 일단 제가 예상했던 가격까지는 올라왔잖아요. 16,000원 그래서 16,000원에는 못 팔았고 15,000원에 15,000원대에 다 팔았습니다.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처음에 2,000원 얼마 했다가 1,2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. 그때 샀어야 되는데 살짝 좀 멍뜨리다가 못 샀고 1,300 중후반 정도에 조금 샀습니다. 그 영단이 맞췄어요. 그러니까 영단이 끝에 좀 틀어져 가지고 그거 정도만 맞춰놨고 일단은 뭐 가격이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면 좀 더 살 수도 있는데 다다음 주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거예요 가격이. 근데 일단은 크게 뭐 손대진 않은 상태? 네 이렇게 그냥 구경했고 현금 여유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좀 다른 거 좀 다시 매수를 할 것 같고요. 나머지 또 자금은 유중 자금으로 쓸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유중은 하긴 할 거예요. 하고 흐름 봐야겠지만 유중 아마 풀리고 나서 또 많이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. 지금 요거는 좀 이따가 차트 설명할 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일본에서도 디지털 판매를 했다. 요게 STX가 재팬도 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정확히 공개가 안 돼서 원래 하던 데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돈만 주면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된다.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국내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나머지 유중이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유중이 성공을 하면 아마 그때 좀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. 그때 미리 좀 샀다가 반등 나올 때 팔고 유중 나오기 전에 빠지는 타이밍에 뭐 할 게 없겠네요. 다 팔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아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차트 설명드리면 일단은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. 16,000원까지 대충 뭐 좀 더까지 왔으니까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인적 분할 버프였고 나머지는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뭐 호재의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서 2차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매도 금지한 다음부터 또 해외에서도 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또 공장 만들다가 뭐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뭐 계획이 취소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니켈 가격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지금 많이 빠졌고 리튬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도 이제 리튬도 하긴 하잖아요. 일단 뭐 쌀 때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좀 비쌀 때 팔면 또 그때 좀 오르긴 할 텐데 뭐 그때까지 좀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예상은 이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좀 빠진다는 가정하에 바로는 안 빠질 거고 제가 이제 차트 대충 보면 하나오션 보시면 됩니다. 빠졌다가도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오다가 오늘 좀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.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될 거예요. 지금 유증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물론 호재뉴스나 이런 거 호재뉴스 다른 거 나오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내려왔다가 반등 한번 주고 내려갔다가 뭐 대충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유증 성공을 하면 급등이 나올 거예요 한번 그래서 유증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한 많이는 아니고 한 1,200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사서 좀 튀면은 그거 약간 소소하게 그냥 수익 내고 나오는 정도로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아니면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한데 STX 그죠? 그냥 신주인수권 사가지고 싼 가격에 사서 어쨌든 그것보다는 좀 높은 위치에서 시작할 확률은 없단 말이에요. 던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을 좀 더 사서 유증을 좀 많이 한 다음에 또 기본 물량 정도만 남겨놓고 다 팔던가 이렇게 할 거 같아요. 여기 지금 가격 변동 요거는 차트로 볼 수 없다고 나옵니다. 어쨌든 뭐 모바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HTS는 또 보이더라구요.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좀 갖다 놨습니다. 다음 주에 삭제해야 되겠죠? 어쨌든 뭐 1,300원대 아주 조금 사놨는데 봐서 빠지면 좀 사고 아니면 안 사고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본주보다는 이제 이런 걸 사서 유증한 다음에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거 그게 하면 베스트하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린루지스는 뭐 추첨한다고 하더라구요. 여기 실적 한두 번 더 나올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. 이것만 지금 팔아도 사실 금액이 좀 되긴 되거든요. 적은 돈은 아닌데 아무튼 뭐 냅두고 있습니다. 이거 봐서 여기를 좀 STX를 조금 옮길 수도 있고 이거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. 아무튼 이건 그냥 꽁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쨌든 그 다음에 중공업 엔진 계약 뜨고 나서 좀 많이 빠지고요. 항상 좀 그랬고 그 다음에 LPGC 중공업 2026년까지니까 중공업에서 수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일단 내년 정도 증설 한 다음에 엔진을 뭐 좀 테스트하고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. 지금 개발 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차트로 보면은 네 빠질 때 좀 또 샀고요. 꾸준히 샀다가 이때부터인가 안 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좀 팔까 하다가 안 팔았습니다. 뭐 나중에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 할 텐데 아직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안 파는 거고 제가 이제 세컨 계좌도 물량이 좀 과하다 싶으면 좀 위에서 좀 정리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면서 받을 겁니다. 지금 뭐 많이 걸려 봐야 한 3개월 4개월 정도면 나오겠죠. 뭐 가봐야 알겠지만 어 여기는 뭐 뻔한 거니까요. 뭐 굳이 뭐 다른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HMM 어 여기 보니까 플러스 좀 됐더라고요. 됐다가 또 마이너스 됐는데 어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일단은 본입찰 조만간 될 건데 그 전으로 한번 틀 것 같긴 해요. 어 근데 유찰도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튀어도 안 팔 거고 만약에 내려오면 좀 사서 여기도 좀 오래 걸리겠지만 더 모아 볼 생각입니다. 어쨌든 STX 정리했으니까 네 그리고 유니슨 유니슨은 간만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. 은봉이 뜬 게 이제 문제죠. 사실 여기 이제 시회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어 어디더라 1500 정도였나요?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왔어요. 그죠? 매도가 정도까지는 이제 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물량 많이 모아놨던 분들은 좀 털기 좀 좋았을 테고 어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저는 이거를 못하는데 이유가 요거 STX 보느라 요게 더 왜냐면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 거의 한 몇 배지? 10배 이상 차이가 지금 정리를 많이 했는데도 그 정도라서 요걸 좀 봤고요. 유니슨도 그렇다고 엄청 적게 들어간 건 아닌데 적당히 있는데 아무튼 STX가 좀 커가지고 그렇게 됐고요. 그래서 요거를 사실 그냥 냅뒀습니다. 팔아야 되는데 뭐 나중에 또 운 좋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. 일단 뭐 영국 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슈가 나오면 또 이 부분까지는 물론 확률 높은데 한 1500 한 중후반 정도?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트럼프는 IRA 또 뭐 다 취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한데 친환경 이슈 이슈가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가상 대결로는 이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애매할 수 있겠다. 또 EU에서도 좀 딜레이 살짝 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좀 애매한데 대선 테마로는 괜찮을 거다.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패 시즌 지나갈 때까지는 파셨다면 그냥 냅두시고 그냥 굳이 안 사고 냅두시는 게 낫지 않나 일단은 네 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내수 요즘에 좀 힘들고요.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아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돈 빌려놓은 게 있잖아요. 전에 제가 했던 가격 까먹었는데 그 가격 이하에서 매집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이 정도 아래가 되겠네요. 개인적으로 그냥 일단 대기 상태 올라가면 더 좋은 거고 취미한 것만 정리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. 그리고 저항전선 여기도 오늘 좀 살짝 튀었는데 음봉으로 마무리 됐죠. 내일 또 월요일부터 좀 빠질 확률이 있겠다. 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. 재건 테마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도 될 거 같아요. 뭐 특별할 말은 없고 SM 라이프 디자인 최대 보유 뭐 1% 더 늘었던데 어딘지는 자세히 안 봤어요. 단순 투자라고 해서 6%라고 한 거 보니까 저번에 샀던 곳에서 1% 더 산 게 아닐까 그래서 좀 가격을 좀 더 누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하거든요. 뭐 조만간 튀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단순 투자라고 얘는 뭐 오르면 팔거나 팔 호재가 있어서 뭐 샀거나 아니면 인수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. 난 펄어비스 많이 빠졌죠. 네 많이 빠졌고 여기도 일단은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중에 중국 이슈 혹시라도 뭐 시진평 온다고 할 때 음반 게임 뭐 미디어 이럴 때 또 좀 탄력 나올 수 있긴 한데 어 여기보다 좀 더 빠지면 어 사고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홀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 나올 게 없어요 여기는 네 요런 게 나올 게 없으니까 GS 리테일 문 하나 잘 가고 있는데 배당 나올 때 오르겠죠 좀 좀 빠질 때도 있긴 했는데 좀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요정도 요정도 까지는 오버하겠지만 그래도 최선 요까지는 가지 않을까 27,000원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그냥 홀딩이니까 네 신경 안 쓰고 있고요. 키스트 뭐 매도 하려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구간 네 일단 뭐 냅두고 있습니다. 어 빨리 신작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윙이 푸드 여기 오늘 조금 더 샀고요. 800원 아래에서 좀 샀고 평단이 이제 820 10 20 상의 정도 됩니다. 실첩 잘 나왔고요. 그냥 가지고 가면 됩니다. 뭐 이 정도면 뭐 더 빠질 것도 없죠. 네. 여기 뭐 12월 1일날 스위트홈 새로 나오는데 잘 되면 좋겠습니다. 고거 잘 되면 펌핑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음 잘 모르겠어요. 네. 잘 되면 좋겠어요. 그냥 네. 그리고 고래신용 정보 여기는 좀 더 샀습니다. 심각이 괜찮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샀어요. 그냥 실적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이 정도면 문제없죠. 배당도 줄 거니까 또 배당 받으려고 또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. 뭐 지금 뭐 더 사면 되죠. 사실 좀 많이 사고 싶은데 다른 거 좀 작업 조금 하고 있어 가지고 네. 뭐 그래도 원래 예전에 샀던 거에 한 똑같은 물량을 샀으니까 뭐 평단도 좀 괜찮고요.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를 때까지 네오이즈 한 3만원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 순이랑 요런 게 좀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볼프도 있고 해서 세일 기간 끝나면 또 집게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때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. 좀 더 잘 나오면 좋을 거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다음에 SKD&D 좀 뭐 요까지는 안 내려올 테니까 어쨌든 요 정도에서 좀 반응 나왔고요. 여기도 뭐 좀 적당히 오를 만큼 오른 거잖아요. 위로 한번 더 틀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서 왔다 갔다 박스권 매매하기 좋을 겁니다.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. 당분간은 뭐 더는 저는 일단은 춤에는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봐서 음 타이밍 보고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. 일단 뭐 지금도 어느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쿼패션 여기 뭐 신고가 기사를 계속 1년내 52주 1년내 최고를 찍어줬고요. 칼뱅도 뭐 조정 줄 수 있는데 조정 주면 어 지금 여유가 좀 있어서 더 살 수도 있습니다. 요거는 타이밍 봐야 될 거 같은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냥 기다리면 되죠. 그 다음에 슬로매드랑 요런 거는 뭐 잘 모르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 YG플러스를 좀 샀습니다. 요땐가 산 거 같은데 아무튼 샀습니다. 그리고 화천기계 뭐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고요. 반응은 좀 있어요. 일단 뭐 조국 테마 한동훈 테마 이렇게 두 개 좀 괜찮을 거 같긴 합니다. 느낌상 총선 때 그리고 한국전력가스공사 여기 지금 음 반등 나오기는 좀 좋을 거 같은데 총선 이후 아무튼 어 어쨌든 좀 올리긴 올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푸른기술 여기 또 매도가 찍어줬죠. 여기 요거 좀 달달하죠. 많이 빠질때마다 사서 위에서 팔면 되니까 이런 거 뭐 쉽게 먹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았고 그 다음에 소프트 이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게임 출시되면 조만간 나오잖아요. 그럼 좀 빠질 거 같아요. 게임주도 이제 특성 조금 알 거 같습니다. 음 그리고 흥하이온 한번 크게 올랐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이중 조만간 물량이 나올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봐서 타이밍 나오면 좀 살 거 같아요. 여기 타이밍 나오면 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타이밍 봐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. 하나오션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